우리 뭐 내가 사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속비나 좀 곤쳐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 이제 줘보게 이제 감자도 이거 한테 가는가? 네 에휴 씨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이거 옆으로 가야겠다 아니 아니 이렇게 아 소리가 잘한다 저거죠 처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부치게 해놓으면 맛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밀가루 어디있어 왜냐면 밀가루를 넣어야 얘가 이게 발라붙어서 흡수를 도와준대 밀가루 많이 붓는가? 내가 생각할 때 흐르는 것 같아 응? 굽는다고? 굴 없잖아 아 굴? 반죽이 반죽이 너무 물다 한국사람이 한국말로 뭐하러 먹으면 왜 이놈 나는 서울 사투리로 가장 잘 알아먹겠던데 내 말로 그래 뭐하러 먹는다고 사내 자 여기 여기 가면 해가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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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부터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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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그럼 나도 해줄라고. 아 그래요. 아이고 차비. 얼마만 있으면 돼? 이거요? 10분. 몰라 아무것도. 그러면 됐다. 네 그래. 아니 저게 뭐예요? 듬성듬성. 반응은 누가 하나? 저요? 아니요 저는 아까 이발소에서 해서. 아 이발소에서 하지마. 하여튼 오이 미백 효과도 있고. 뭐 감자도. 피부가 뭐 젊어진다니까. 한번 해보자 뭐. 아이고 다 늘고 가고. 쪼그룹 방식이 다 됐는데. 젊어지도 얼마 젊어. 젊어질 것 같으면 날마다 하겠다. 팩 좀 어떠세요? 미인됐단다. 네 좀 하여진 것 같네. 좀 젊어진 것 같지. 진짜. 허리는 안 젊어졌다. 얼굴 좀 하얘지셨어요. 이쁘진 것 같아. 만지니까 보드로 보드로 하고. 아주 뭐. 아주 좋은 것 같아. 표백 효과에. 표백 효과에. 저렇게 뭐. 피로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에 있을 거니까. 내일부터 매일 해야 되겠는데. 자는 줄 자야지. 네네. 저도 잘게요. 어우 피곤하다. 아. 왜 그 까지 왜. 요거는 춥거들라. 네. 그렇게. 네. 그만. 네. 남서방 잘 자게. 네. 원래 시골 생활이 이렇게. 빼떨어지면은. 다 자는 거죠. 사실은. 일찍 저도 뭐.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. 자리에 누워서. 잠이 좀 안 와서. 좀 뒤처겠습니다. 장본진 말고 세 분 이거. 한번 타시죠. 스릴 넘치는 거. 저거는 체력이 약한 사람은. 아마 튕겨서 나갈 거야. 그 사위가 튕겨서 나갈 거야. 아. 저갈 끌고 오는구나. 저갈 끌고 오는구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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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야단 났어 어휴